자동차 정비기능 4. 기출 및 예상문제 3. 증발가스를 포집하였다가 연소시키는 장치이다. 해설 이제 알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로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면 새로운 혼합가스의 충진율은 낮아지고 흡기에 다시 공급된 배기가스는 더 이상 연소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력행정에서 연소온도가 낮아져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감소한다. 2. 행정의 길이가 250mm인 가솔린 엔진에서 피스톤의 평균속도가 5mps라면 크랭크축의 1분간 회전수는 약 얼마인가? 정답은 E600 해설 피스톤 평균속도는 30분의 행정길이 곱하기 크랭크축 회전수이므로 계산하면 크랭크축 회전수는 600rpm이 된다. 3.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함으로 얻어지는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비등점을 올려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 라디에이터를 소형화할 수 있다. 3. 라디에이터의 무게를 크게 할 수 있다. 4. 냉각 장치 내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정답은 3. 라디에이터의 무게를 크게 할 수 있다. 해설 라디에이터를 소형화할 수 있다. 4. 실린더의 안지름이 100mm 피스톤 행정 130mm 압축비가 21일 때 연소실 용적은 약 얼마인가? 정답은 3. 51cc 해설 행정 최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실린더 내경의 제곱 곱하기 피스톤 행정임으로 계산하면 행정 최적은 1020.5cc가 된다. 압축비는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 더하기 행정 최적임으로 21은 1 더하기 연소실 최적분의 1020.5가 되며 계산하면 연소실 최적은 약 51cc가 된다. 5. 가솔린 엔진의 흡기 다기관과 스로테 보디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서지탱크의 역할 중 틀린 것은 1. 실린더 상호간의 흡입 공기 간섭 방지 2. 흡입 공기 충진 효율을 증대 3. 연소실의 균열한 공기 공급 4. 배기가스 흐름 제어 정답은 4. 배기가스 흐름 제어 해설 서지탱크는 흡기 라인에 장착되는 구상품으로 배기가스 흐름 제어는 관계가 없다. 6. 평균 유효 압력이 7.5kg 중퍼 제곱센치미터 행정 최적 200cc 회전수 2400rpm 일대 4행정 4기통 엔진의 지시마력은 정답은 2. 16ps 해설 지시마력은 75 곱하기 60 곱하기 100분의 평균 유효 압력 곱하기 실린더 단면적 곱하기 피스톤의 행정 곱하기 회전수 곱하기 실린더 수에서 실린더 단면적 곱하기 피스톤 행정 길이는 행정 최적이고 크랭크축 2회전에 1회의 폭발이 일어나므로 회전수는 2분의 2400rpm으로 1200rpm이 된다. 따라서 지시마력은 75 곱하기 60 곱하기 100분의 7.5 곱하기 200 곱하기 1200 곱하기 4로 계산하면 16ps가 된다. 7번 연료는 온도가 높아지면 외부로부터 불꽃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발화하여 연소된다. 이때 최저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2. 착화점 해설 인화점이란 연료에 열을 가하면 연료증기가 발생하고 이 연료증기가 불시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착화점은 불시 없이 연료에 열을 가하여 그 열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8번 맵센서 점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냉각수온 약 80에서 90도씨 유지 2. 각종 램프, 전기냉각팬, 부장품 모두 온 상태 유지 3. 트랜스 액셀 중립 유지 4. 스티어링 휠 중립 상태 유지 정답은 2. 각종 램프, 전기냉각팬, 부장품 모두 온 상태 유지 해설 맵센서는 흡기 다기관의 진공도를 계측하여 흡입 공기량을 간접 계측하는 센서로 점검 시 엔진 부하 등의 영향에 따라 엔진 회전수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점검하여야 하므로 정상 워업 온도, 각종 램프 및 전장 부하 오프, 변속기 N 또는 P 파워 스티어링 중립 상태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9. 연료 파이프나 연료 펌프에서 가솔린이 증발해서 일으키는 현상은 정답은 3. 베이퍼 로크 해설 유체 공급 라인에서 B 등 기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증기 폐쇄 현상을 베이퍼 로크라고 한다 10. 가솔린 엔진의 벨브 간극이 규정급보다 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정답은 1. 정상 작동 온도에서 벨브가 완전하게 개방되지 않는다 해설 벨브 간극이 크면 벨브의 계도가 확보되지 않아 흡백이 효율이 저하되고 로커 안과 벨브 스탠브에 충격이 발생되어 소음 및 마멸이 발생된다 반대로 벨브 간극이 너무 작으면 벨브의 얼팽장으로 인하여 벨브 페이스와 시트의 접촉 불량으로 압축 압력의 저하 및 블로백 현상이 발생하고 엔진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1. 가솔린 노킹의 방지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압축비를 낮게 한다 2. 능각수의 온도를 낮게 한다 3.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한다 4. 착화 지연을 짧게 한다 정답은 4. 착화 지연을 짧게 한다 12. 블로다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배기행정 초기에 배기벨브가 열려 배기가스 자체의 압력에 의하여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현상 13. 블로다운 현상은 배기행정 초기에 배기벨브가 열려 배기가스 자체의 압력으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현상이다 13. 점화 순서가 1 3. 4. 2인사 행정 엔진의 3. 실린더가 압축 행정을 할 때 1. 실린더는 정답은 3. 폭발 행정 해설 다음 점화 순서가 1 3. 4. 2인사 행정 엔진의 행정도표를 참고하세요 14. 전자제어 기관의 흡입 공기량 측정에서 출력이 전기 펄스 신호인 것은 정답은 2. 카르만 와류식 해설 카르만 와류식은 와류 발생에 따른 초음파 발진에 대한 주파수 변이를 통하여 흡입 공기량을 계측하는 직접 계측 방식으로 디지털 파형이 출력된다 15. 뇌연기관과 비교하여 전기모터의 장점 중 틀린 것은 1. 마찰이 적기 때문에 손실되는 마찰열이 적게 발생한다 2. 후진 기어가 없어도 후진이 가능하다 3. 평균 효율이 낮다 4. 소음과 진동이 적다 정답은 3. 평균 효율이 낮다 해설 전기모터는 효율이 우수하고 마찰열 발생이 적으며 후진 역회전이 가능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다 16. 산소센서가 피드백 제어를 할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 대기와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 차이가 있을 때 해설 산소센서는 대기와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 차이를 검출하여 피드백을 통한 연료 분사 보장량의 신호로 사용되며 종류에는 지르콘니아 형식과 티타니아 형식이 있다 17. 휠 얼라인먼트 요소 중 하나인 토인의 필요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조향 바퀴의 보건성을 준다 2. 주행 중 토아웃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3. 타이어의 슬립과 마미어를 방지한다 4. 캠버와 더불어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정답은 1. 조향 바퀴의 보건성을 준다 해설 토인의 역할 캠버와 함께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앞바퀴의 사이드 슬립과 타이어 마미어를 방지한다 조향 링키지 마멸에 따라 토아웃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토인은 타이로드의 길이로 조정한다 18. 인젝터의 분사량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통장 시간으로 조절한다 해설 인젝터는 ECU로부터 신호를 받아 작동되며 ECU는 인젝터 내부의 솔레노이드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통장 시간을 제어하여 연료 분사량을 조절한다 19. 치갑이 가해지지 않는 스카트 부분을 따는 것으로 무게를 늘리지 않고 접촉 면적은 크게 하고 피스톤 슬립은 적게 하여 고속기관에 널리 사용하는 피스톤의 종류는 정답은 1. 슬리퍼 피스톤 해설 슬리퍼 피스톤은 치갑을 받지 않는 스카트부의 일부를 떼어낸 모양의 피스톤을 말한다 20. 자동차 엔진에서 윤활회로 내의 압력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2. 릴리프 벨브 해설 윤활장치 내의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벨브는 릴리프 벨브이며 이를 유압 쇼설 벨브라 한다 21. 크랭크축 메인저널 베어링 마모를 점검하는 방법은 정답은 4. 플라스틱 게이지 방법 해설 크랭크축 메인저널 베어링 마모를 점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용한다 22. 선회할 때 조향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도 선회 반경이 작아지는 현상은 정답은 1. 오버스티어링 해설 선의 시조향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도 선의 반경이 작아지는 현상을 오버스티어링 현상이라 한다 23. 자동차에서 제동시의 슬립비를 표시한 것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 자동차 속도 분의 자동차 속도 마이너스 바퀴 속도 곱하기 100 해설 자동차의 제동시 슬립비는 자동차 속도 분의 자동차 속도 마이너스 바퀴 속도 곱하기 100이다 24. 시동 오프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차례 작동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브레이크 부위는 정답은 3. 진공 배력 장치 해설 시동 오프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수차례 밟은 상태에서 시동 온 시 브레이크 페달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하이드로 100 진공 배력 장치의 고장이 예상된다 25. 마스터 실린더의 푸시로드에 작용하는 힘이 150kg 중이고 피스톤의 면적이 3제곱센티미터일 때 단위면적당 유압은 정답은 2. 50kg 중 퍼제곱센티미터 해설 압력 유압은 단면적분의 힘이므로 3분의 150은 50kg 중 퍼제곱센티미터가 된다 26.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네일 로그업 클러치, 댐퍼 클러치의 작동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디레인지에서 일정 차속 약 70kmph 정도 2. 냉각수의 온도가 충분히 약 75도씨 정도 올랐을 때 3.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을 때 4. 발진 및 후진 시 정답은 4. 발진 및 후진 시 해설 발진 및 후진 시는 댐퍼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27번 전동식 동력 조향장치 MDPS의 제어 항목이 아닌 것은 1. 과부하 보호 제어 2. 아이들 업 제어 3. 경고등 제어 4. 급가속 제어 정답은 4. 급가속 제어 해설 급가속 제어는 MDPS의 제어 항목이 아니다 28번 변속 장치에서 동기물림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변속하려는 기어와 메인 스플라인과의 회전수를 갖게 한다 해설 싱크로매시 기구는 주행 중 기어 변속 시 주축의 회전수와 변속 기어의 회전수 차이를 싱크로 나이저링을 변속 기어의 콘에 압착시킬 때 발생되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동기시킴으로써 변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이다 29번 그림과 같은 브레이크 페달에 100N의 힘을 가하였을 때 피스톤의 면적이 5cm라고 하면 작동 유압은 정답은 3. 1000kPa 해설 브레이크 푸시로드의 4분의 16 더하기 4 즉 5의 지렛드 비가 적용되어 페달에 작용하는 100N의 힘은 100 곱하기 5인 500N으로 증가되어 푸시로드에 작용한다 0.0005제곱미터 분의 500N은 100만 N·제곱미터가 된다 1N·제곱미터는 1Pa이므로 압력은 1000kPa이 된다 30번 공기 브레이크에서 공기압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장치는 정답은 4. 브레이크 체인버 해설 공기 브레이크에서 공기압력을 기계적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구성품은 브레이크 체인버이다 31번 일반적인 엔진 오일의 양보 판단 방법이다 틀린 것은 1. 오일의 색깔이 우유색에 가까운 것은 능각수가 혼입되어 있는 것이다 2. 오일의 색깔이 회색에 가까운 것은 가솔린에 혼입되어 있는 것이다 3. 종이에 오일을 떨어뜨려 금속 분말이나 카본의 유물을 조사하고 많이 혼입된 것은 교화 검은색에 가까운 것은 장시간 사용했기 때문이다 4. 정답은 5. 오일의 색깔이 회색에 가까운 것은 가솔린에 혼입되어 있는 것이다 5. 해설 엔진 오일의 냉각수 혼입 시 우유색 또는 회색이 나타나며 검은색은 장시간 열애된 상태이다 32번 동력 조향장치 정비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제동차 하부에서 작업할 때는 시야 확보를 위해 보안경을 보낸다 2. 공간이 조금으로 닫히지 않게 주의한다 3. 제작사의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점검, 정비한다 4. 각종 볼트, 넙트는 규정 토크로 조인다 정답은 1. 제동차 하부에서 작업할 때는 시야 확보를 위해 보안경을 보낸다 해설 제동차 하부에서 작업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33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ABS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휠 스피드 센서 2. 전자제어 유닛 3. 하이드롤릭 컨트롤 유닛 4. 각속도 센서 정답은 4. 각속도 센서 해설 ABS의 주요 구성품은 휠 스피드 센서 하이드롤릭 유닛 ABS ECU 경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4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은 정답은 2.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 약화 해설 클러치 미끄러짐의 원인 페이싱의 심한 마모 이물질 및 오일 부착 압력 스프링의 약화 클러치 유격이 작을 경우 플라이 휠 및 압력판의 손상 35번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잔압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은 정답은 2. 마스터 실린더의 체크밸브와 리턴 스프링 해설 체크밸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오일이 마스터 실린더에서 휠 실린더로 나가게 하고 페달을 놓으면 파이프 내의 유압과 피스톤 리턴 스프링을 작력에 의해 일정량만을 마스터 실린더내로 복귀하도록 하여 회로 내의 잔압을 유지시켜준다 36번 배기밸브가 하사점 전 55도에서 열려 상사점 후 15도에서 닫힐 때 총 열림각은 정답은 2. 250도 해설 배기밸브 열림각은 하사점 전에 열린 각도 더하기 상사점 후 열린 각도 더하기 180도로 계산하면 250도가 든다 37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입력 센서가 아닌 것은 1. 차속 센서 2. 조향휠 각속도 센서 3. 차고 센서 4. 임팩트 센서 정답은 4. 임팩트 센서 해설 전자제어 현가장치 입력 신호는 차속 센서 조향휠 각속도 센서 G 센서 자동 변속기 이니비터 스위치 스로틀 위치 센서 등이 있으며 임팩트 센서는 에어백 구성 부품으로 분류된다 38번 엔진의 회전수가 3,500rpm 제2속의 감속비 1.5 최종 감속비 4.8 바퀴의 반경이 0.3m일 때 차속은 단 바퀴의 지명과 미끄럼은 무시한다 정답은 3. 약 55kmh 해설 총 감속비는 변속기 기압이 곱하기 중감속 기압이로 1.5 곱하기 4.8은 7.2가 된다 차속은 총 감속비 분의 2파이 곱하기 타이언판 지름 곱하기 엔진 회전수 곱하기 1,000분의 60으로 계산하면 약 55kmh 39번 주행시 혹은 제동시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좌우 타이어의 공기 압력이 같지 않다 2. 앞바퀴의 정렬이 불량하다 3. 조향 핸들 축의 축 방향 유격이 크다 4. 한쪽 브레이크 라이닝 간격 조정이 불량하다 정답은 3. 조향 핸들 축의 축 방향 유격이 크다 해설 주행 및 제동시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좌우 타이어 공기압의 불균형 한쪽 바퀴만 편 제동시 휠 얼라이먼트 불량 등의 원인이 있으며 핸들 축 방향 유격은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40번 디스크 브레이크와 비교해 드럼 브레이크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자기 작동 효과가 크다 해설 자기 작동이란 회전 중인 브레이크 드럼의 제동력이 작용하면 회전 방향 쪽의 쇼는 마찰력에 의해 드럼과 함께 회전하려는 힘이 발생하여 확장력이 스스로 커져 마찰력이 증대되는 작용을 말하며 이 작용이 드럼 브레이크의 특성이다 41번 자동차의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된 교류 전기를 직류로 정류하는 부품은 무엇인가 정답은 3. 실리콘 다이오드 해설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된 교류 전기를 직류로 정류시키는 부품은 다이오드이다 42번 자동차 전조등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 전조등 좌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해설 전조등 회로는 좌우 병렬회로로 연결되어 있어 만약 한쪽이 고장 날 경우 반대쪽 헤드램프는 점등된다 43번 축장기와 관련된 식표현으로 틀린 것은 Q는 전기량 2는 전압 C는 비례상수 정답은 4. C는 Q2 해설 Q는 C2 C는 2분의 Q E는 C분의 Q 44번 자동차 에어컨 장치의 순환 과정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 압축기 응축기 건조기 팽창벨브 증발기 해설 자동차 냉방 사이클은 압축기 응축기 건조기 팽창벨브 증발기로 구성된다 45번 작업장에서 중량물 운반수레의 취급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적재 중심은 가능한 원의로 오도록 한다 2. 화물이 앞뒤 또는 측면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세응 전 운반수레의 각부를 점검한다 4.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정답은 1. 적재 중심은 가능한 원의로 오도록 한다 해설 적재 중심은 가능한 원의 오도록 적재한다 46번 축전지의 총방전 화학식이다 괄호 속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4. 2. H2 S5 47번 퓨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 퓨지는 과대 전류가 흐르면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48번 기동전동기 무브와 시험을 하려고 한다 A와 B에 필요한 것은 정답은 2. A 전압계 B 전류계 해설 전압계는 회로의 병렬 연결하고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여 측정한다 49번 점화코일의 2차쪽에서 발생되는 불꽃 전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거리가 먼 것은 1. 점화 플러그 전극의 형상 2. 점화 플러그 전극의 강극 3. 엔진 윤활율 압력 4. 혼합기 압력 정답은 3. 엔진 윤활율 압력 해설 엔진 오일 펌프의 압력은 점화전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50번 작업자가 기계작업 시에 일반적인 오일 급 운전을 기고 뗀 오일 2. 운전 중 기계터 이탈할 때는 운전을 정지다 3. 고장 수리 청소 및 조정 시 동력을 끊고 다른 사람이 작동시키지 않도록 표시해둔다 4. 정전이 발생 시 기계 스위치를 켜두어서 정전이 끝남과 동시에 작업 가능하도록 한다 정답은 4. 정전이 발생 시 기계 스위치를 켜두어서 정전이 끝남과 동시에 작업 가능하도록 한다 해설 정전 발생 시 기계 스위치를 오프로 해야 한다 51번 제동체용 납선 배터리를 급속 충전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충전 시간을 가능한 길게 한다 2.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전한다 3. 충전 중 배터리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4. 전해액의 온도가 약 45도 시간 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1. 충전 시간을 가능한 길게 한다 해설 충전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야 한다 52번 52번 AC 발전기의 출력 변화 조정은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정답은 3. 로터의 전류 해설 AC 발전기는 로터에 공급하는 전기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항상 일정한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다 53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것은 정답은 4. 전동기 해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이용된다 54번 연료탱크의 연료량을 표시하는 연료계의 형식 중 계기식의 형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밸런싱 코일식 2. 열료면 표시기식 3. 서미스터식 4. 바이메탈 저항식 정답은 2. 열료면 표시기식 해설 연료량을 표시하는 계기의 형식은 바이메탈식 서미스터식 밸런싱 코일식 이 있다 55번 트릴링 머신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드릴은 주축에 튼튼하게 장치하여 사용한다 2. 공작물을 제거할 때는 회전을 완전히 멈추고 한다 3. 가공중의 드릴이 관통했는지를 손으로 확인한 후 기계를 멈춘다 4. 드릴의 날이 무디어 이상한 소리가 날 때는 회전을 멈추고 드릴을 교환하거나 연마한다 정답은 3. 가공중의 드릴이 관통했는지를 손으로 확인한 후 기계를 멈춘다 해설 드릴 작업 시 손으로 확인하는 작업 행동의 해설은 안 된다 56번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차량의 도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2. 도난 상황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한다 3. 도난 상황에서 시동키가 회전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4. 엔진의 시동은 반드시 차량에 등록된 키로만 시동이 가능하다 정답은 3. 도난 상황에서 시동키가 회전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해설 이모빌라이저는 도난 상황에서 키는 회전이 가능하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57번 주파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1초에 60호 파형이 반복되는 것을 60Hz라고 한다 2. 교류의 파형이 반복되는 비율을 주파수라고 한다 3. 1주기는 주파수하겠다 4. 주파수는 직리의 파형이 반복되는 비율이다 정답은 4. 주파수는 직리의 파형이 반복되는 비율이다 해설 주파수는 일정한 크기의 전류나 전압 또는 전개와 저게의 진동과 같은 주기적 현상이 단위 시간동안에 반복되는 횟수를 말한다 58번 4기통 디젤 엔진의 저항이 0.85인 예열 플러그를 각기통의 병렬로 연결하였다 이 엔진에 설치된 예열 플러그의 합성저항은 몇 옴인가 정답은 2 0.2 해설 병렬 합성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1분의 1 분의 1 이므로 계산하면 0.2옴이 된다 59번 적외선 전구에 의한 화재 및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거리가 먼 것은 1. 용재가 무된 헝겊이나 마스킹 용지가 접촉한 경우 2. 적외선 전구와 도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가까운 경우 3. 상당한 고온으로 열량이 커진 경우 4. 상온의 온도가 유시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정답은 4. 상온의 온도가 유시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설 상온의 온도가 유시되는 장소인 경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60번 정작 없이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금속깎기를 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2. 정의 날을 몸 안쪽으로 하고 해머로 타격한다. 3. 정의 생크나 해머에 오일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보관시는 날이 부딪혀서 무뎌지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2. 정의 날을 몸 안쪽으로 하고 해머로 타격한다. 해설 정작 없이 날은 몸의 바깥쪽으로 향하게 작업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